음악 순수 국내산 국물을 사용하여 웰빙 식품을 선보이는 주식회사 파머스맘을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파머스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정성을 다한 웰빙 간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파머스맘의 주력 상품인 나를 이쁘게 하는 크리스피 롤은 밀양시 제약산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100% 국내산 밀양 대추와 21가지의 100% 우리 국물로 만들어진 건강한 영양 간식입니다. 특히 중국의 진시황이 즐겨 먹었다고 알려졌을 만큼 건강에 좋은 열매인 대추는 노화방지, 부종, 혈액순환의 효능이 탁월한 밀양의 특산품입니다. 또한 대추는 체지방 분해 효과가 탁월해 여성들의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회사 파머스맘은 우리나라 주 대추 재배지인 밀양시와 연계하여 나를 이쁘게 하는 크리스피 롤을 개발했습니다. 파머스맘의 크리스피 롤은 제조 과정에서 국내산 곡물을 튀기지 않고 구워내 칼로리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짜지 않고 담백하며 설탕 함량을 낮추어 더 건강합니다. 또 식약청 핵섭 인증을 받은 설비에서 만들어 더욱 위생적입니다. 작은 크기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건강 간식으로 더욱 좋습니다. 2016년 하이서울 우수상품 브랜드 어워드에 선정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건강한 재료와 맛에 힘입어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으로도 활발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농부의 정성과 국내산 곡물의 건강함이 그대로 담긴 온국민 웰빙 영양간식 파머스맘의 나를 이쁘게 하는 크리스피 롤을 직접 맛보세요.